나야 부러워하지 내 앞에선 다들 껌짝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난 너희들한테 방법만 해도 된다고 오케이? 이제 누구도 해볼까? 만두 사세요 만두! 저 불처럼 오동! 저하고 맛있는 만두 사세요! 그러지 마봐 자녀 요즘 사업은 어떤가? 그냥 이걸 풀치도 못할 줄 알지 모르고 이게 왜 풀지? 그럼 내가 불칠 많이 해줄게 너희들 내 동생을 건드려! 아 동생 이러면서 가있어 야 니가 먼저 내 동생을 건드려 삭혀나니 세금 받으시는 중이군요? 그럼 수고하세요 야! 너 뭐야? 너 먼저 날 건드리는 거야? 난 거기 서있어 아무튼 자네는 다음 달까지 세금 빌리지 않게 하라고? 예 그리고 너 너 뭐야? 너 먼저 세금 안 내? 아따 나리! 제가 무슨 소리를 써서라도 돈을 일당만큼 벌어서 세금 다 갈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네? 이게 어디서 날 똑바로 내려봐 지금 키 크다고 날 무시하는 거야? 아니 지금 내가 키 크다고 깔고 오는 거야? 그런 거야? 그런 거냐고?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? 이 돈도 없는 거룩맹이 주제 아잇! 참나 돈도 없고 아무것도 하는 게 까로 에잇! 이것들은? 네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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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 저것들이 날 가지고 놀아? 안 되겠어! 세련부터 올려야지 그냥 아잇! 어? 진짜 뭐 어디더라 Used to drive!!!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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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케오 님이 세금을 걷으신지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데 보니까 우리가 세금을 잘 내주려 한다니까 맞아! 있는 것까지 싹쓸이 돼야요 아니 갑자기 왜 그래? 방금 전과점에도 나랑 못 들었잖아 너희들은 지금 사케오가 덥다는 말이야? 야! 내가 말을 하면 알아들어 먹어야 될 거니 사케오 님은 정말로 짱이오! 짱이오! 이제 보니까 너희들 전부 다 사케오 편이오구나 아휴 저기! 아휴! 아휴! 생각만 진짜 많이 드시지? 땅 좀 많이 드세요 아휴 뭐야? 어머! 안 드셨어요? 으음! 바나거나 말거나 왜? 어머! 삐지셨어요? 으음! 삐지거나 말거나 아휴! 아휴! 그 말作 States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말 좀 물어보려 하네 아 혹시 저기 첫 북동네에 사는 귀신되는 사람 아예 먹어 저도 미친 사람 아이구 좀 사라 이 사람 예수님만이 바로 되어 왔거든요 지금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깁니다 그럼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렇게 기적같은 일제 lakh 실제로 일어간 것 같다니깐요 그럼 어디서부터 그건 얼마나 됐나? 아 예수님 말이지요 저 벌망에서 쭉 돌아서 쭉 내려가면 된다고 잘 모르겠는데 알겠네 저기 예수님 오시는 소리가 들릴 수 없는데 나 먼저 갈게요 저녁 준비해야 된다니 아이씨 야야야 너 세금 못 써 주먹나 다 내야 돼 뭐야 뭐였지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있긴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거라고 변화된다고? 그럼 혹시 나도 물론이지 너도 한번 예수님을 만나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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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거봐 손에 오시 여기 아 아 아 아 올라가 어! 어! 올라가요! 옳지! 말하라! 벙선이야! 뭐야? 저 은희 예수님? 하나도 특별한 거이지도 않잖아? 근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네? 만약에 저 은희 예수님이라면 날 변화시키실 거야! 아니야! 만약에 저 분이 진작 하나님이 안 되려면 날 고치실 거야! 이봐야죠! 당신이 많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이름이나 좀 불러봐라! 사케오야! 사케오야! 어서 내려오너라! 사케오? 내 이름이잖아! 네! 예수님! 사케오야!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숙해야겠구나! 넌 이제부터 혼자가 아니란다! 내가 너의 친구란다! 예수님! 전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어요! 지금까지 만 사람들을 손에서 질들고 가왔고 만 사람들을 괴롭혔어요! 저 그렇게 저밖에 모르는 정말 죄인이라고요! 그게 무슨 말이냐! 인장의 입장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! 그래 이분은 알고 계셨어!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돈, 명의, 권력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감싸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! 예수님! 전 저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삶을 나눠주겠어요! 우와! 모두 되게 속여지고 깍힌 것이 있다면 그것은 4배를 겪겠습니다! 4배가 4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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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! 오늘의 삿개호의 친구가 없어요! 간지가 없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은 삿개호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되었어요! 제가 예수님의 친구라고요! 5배를 줄게 Èève니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